헬로 마이네임 이스 예삐예삐요 말도 멍청 핸드 몸만 섹시섹시요 웜 드라이엄 푸킹 초라 나게 내가 푹 인 아 어깨 푹 인 아 어깨 잠깐 잠깐 아 왜요 피디님 너 팀장님이 쿠셀 빼라고 했잖아 퍽이나 어깨는 또 뭐야 그게 쿠셀 뺀 거거든요 퍽이나 어깨라고 하면 욕처럼 들리잖아요 그치? 퍽은 욕을 노리고 한 거 같은데? 야 난 아레스트야 그런 논란거리 기대하셨다면 오 암 쏘리 그딴 건 엄서요 엄서요는 또 뭐야 그게 필이에요 피디 선배님도 봉 나를 봉 나를 봉 나를 봉 이러셨잖아요 봉? 그건 부엉인가? 그거 안무 체력선배 노랜디 피디님 연습은 얼추 됐나요? 아 침대님 네 잠깐만요 너네 파트 바꿔 불러 네? 헬로 마이넘스 야프야프요 마트 멍청 한 듯 몸은 싹싹싹싹이요 아 쟤 왜 저래? 아이씨 포기나 웃게 구겨져버린 노랜로아이? 난 좀 필요없더 그들의 미친 여식꽝 아헴 체면 보쌈에 새우젓 안 넣어줌 무지 펑땅함 야유하는 고객도 꼬로버 위엄 라큰 라이오 어휴 피디님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? 아니 파트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바꿔더니 왜 피디님 보고 뭐라고 하세요? 너가 문제니깐 헛! 무서워? 내가 팍! 이나 어깨 팍! 이나 어깨 어휴 너 꼴도 보고 싫다 나가 봉 나르봉 나르봉 나르봉